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과제로 개발기간 1년 동안 총사업비 80%, 1억 5천만 원 한도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디딤돌 창업과제와 여성참여 활성화과제로 구분돼 지원됩니다. 디딤돌 창업과제는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여성참여 활성화과제는 디딤돌 창업과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 예정인 여성기업 또는 경력단절 여성을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